소아 씨, 저희가 미션을 드릴 게 있어요. 미션이요? 이러고 저비야? 멤버들을 오늘 하루 동안 찍어주시면 됩니다. 이 촬영하는 걸요? 아무때만 그냥 찍어주세요. 쉬는 시간이든 촬영할 때. 과연 제가 찍을 해운의 첫 번째 주인공인가요? 이걸 누르는 거, 이거 누르는 거 맞죠? 네, 이거 맞아요. 아, 뭐야? 저기 카메라는 여쭤고요. 저기요. 어떻게 하는 거죠? 오케이. 전 전화 찍으려고요. 오케이. 가만히 있어보세요. 저기 봐봐. 오케이. 마룬 인형처럼. 오, 야, 느낌 있어. 느낌 있어. 위에. 야, 나는 혼자 찍는데? 진짜? 여기 하늘 보시겠어요? 그래, 나 하늘에서 좋아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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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나는 거. 뭐, 뭐, 뭐. 여기 실패하자. 똑같은 거였구나. 뭐. 약간 화장실에 솔과 엘레강스한 빛에. 좋아? 이거 그 DNA 조작. 그. 생필품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뭐지? 구두 닦기와 빛에. 약간 모르겠네. 아, 얘는 뭐. 맞춰. 아니. 쟤 보이나요, 일로? 나 머리부터 줄까? 이게 멀리서 모르겠지만 그 구두 닦기 소리예요. 진짜 이거 뭐지? 이 엘레강스하게 생긴 게 뭐야? 이게 이 소리가 보이는 거지? 근데 이게 이거에 머리를. 있는 걸 수도 있어. 우와, 엄청 잘 믿겨요. 아, 진짜? 그럼 머리 미친다. 근데 약간 위치가 있는 위치도 거울이라고 하셨는데. 뭔지 모르겠네. 유주야, 향 체크. 취해야지. 아, 이거 넘지게. 여기 엘리가. 넘지야, 양 취해야지. 혼자서. 혼자서. 엄지야, 머리 빗어줄게. 아니야. 아무거나. 네, 진짜. 90년대. 우리 집에 있던 제품들. 이건 뭐야? 얘들아. 그거 신발 같아. 우리 이렇게. 좀 봐야지. 너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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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끼내게 되겠다. 안무로. 전화. 왜 여기에. 찾아 오신거야? 무슨 일이라도 있으시니까요? 내가 여기로 튕길게 하나 둘 셋 야 같이 튕겨야지 하나 둘 셋 언니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이렇게 밀어볼게 밀려봐 하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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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셋 진짜 잘했다 하나 셋 하나 셋 dot . 너무 잘했다.